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저번에 안개속 수령장에서 풀버프로 때려봤죠? 근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과연 이 점투분석에 데미지 단위가 1경까지 찍힐지 9999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야기가 다 다른데 과연 1경이 찍힐지 오늘 제가 실험을 해볼겁니다 레벨은 1로 하고요 1, 방어율, 0으로 하고 이제 아케인 포스를 1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케인 포스가 1이라서 데미지가 들어가는게 어마무시하겠죠? 반감없음을 하고 체력은 무제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1경의 데미지를 볼 수 있거든요 자 버프 고고 자 갑시다 전투분석 올릴게요 일단은 오케이 결속됐다고 하고 오우 일단은 렉이 어마어마합니다 잠깐만 오케이 내 컴퓨터가 버텨야될텐데 내 컴퓨터가 버텨야되요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처음에 천조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행동을 10번만 더하면 돼 하하 여러분들 앞으로 이 행동을 10번만 더하면 됩니다 아 이거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합시다 야 이거 이거 걔 시간 너무 전에 봤어 아 이거 캐롤시터는 또 카운터 어택 터지면은 숨판정때문에 못 갈아껴요 어 이게 좀 그지같은게 있습니다 네 그니까 와 지금 1600조까지 왔습니다 자 야 앞으로 이 야 이거 언제 찍어 1000조 자 갑시다 올리고 올리고 IC뱀하고 엠버링크까지 엠버링크 대사용 오케이 좋아요 자 갑시다 깃발 깔고 엠버링크 한번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약간 앞으로 가가지고 자 두번째 극딜 아우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자 이렇게 2500조 30분은 안걸려요 한참 더 빨리 될 것 같은데요 웹퍼퍼프까지 쓰고 자 롤링 그리고 한번 더 굴려주고요 북까지 한번 쳐주고 IC뱀까지 꽂아주고 자 오케이 타스 사번툴 찍어 하하하하 자 어지간하다 어지간해 어 여기로 치워드릴게요 이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음 1회는 불가능해 왜냐면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4시간이잖아 그럼 나 혼자라도 쳐서 1회 찍어 올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좀 아쉽긴 하죠 오케이 다들 올려주신다 유니온으로 올렸고요 자 린스트레이트링 엠버 바로 갑시다 이거 쓰고 자 오케이 캐논볼에다가 롤링 로엠보 캐논 좋아요 오우 오우 야 쉣 오우 와 하하하하 야 타스 올라가는거 봐라 타스 풀스톱이야 타스 풀스톱이 음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줘 거의 반 왔어 하하하하 오케이 좋구요 롤링까지 와하하하하 이게 맞나 어 오 쉣 네 자 5천조 돌파했어요 호화급 되지 않을까요 하하하하 어 되지 않을까 나 될거 같애 느낌이 와버렸어요 음 느낌 와버렸다 아 이벤트 아니에요 느낌 와버렸 아 아 캐슈가 좀 이제 사기가 되어가지고 막 날라 다닐 것 같아 그때 막 이제 크끗크 힘구만 캐논스터 공개하면서 캐슈가 갑자기 걔 말도 안되는 족삭이 되고 히어로인데 바로 뒤에 껴드릴게요 으... 희어로 어 아마 오징어 그대로 일 것 같아요 하하하하 오케이 농담 농담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무려 7000조 7000조 까지 왔어요 나 이런거 처음봐 어 여러분들 전투보석 7000조 보셨나요? 오케이 결석까지 완료됐고 쉬프트 눌러서 오우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나 튕기면 안돼 야 나 튕기면 안된다 야 나 튕기면 안돼 나 튕기면 울어 지금 어 레폰 엠버 캐노볼 하나 더 올리고 시프트 누르고 캐노볼까지 그니까 오우야야 렉렉렉렉렉렉렉렉렉렉 여러분들 지별 이제 패치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 그때 진짜 스펙 공개할거에요 어 쿠만이 될지 안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 돼 자 일격이 넘어가냐 자 여기 가운데다 두고 한번 봅시다 과연 일격 자 이제 버퍼 올리고 갑시다 고고고 자 올려주세요 자 갑시다 자 일격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고 ICBM 자 올라갔구요 자 갑시다 자 9600조 자 과연 일격 단위가 나오는지 한번 봅자구요 아 일격 와 이게 일격이 또 찍히네요 아니 이게 일격이 찍혀 나중에 진짜 일격이 보스가 나올까요 근데 그럼 좀 끔찍하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벅샷 크고 한줄땐 보여드릴게요 그래 오케이 아 이렇게 해도 1500억이 안보이네요 캐논볼은 어 야 근데 확실히 벅샷 없으니까 심심하긴 하다 자 일단은 전투 분석 한번 볼게요 자 평균 데미지 1초당 10조 넣었구요 스몽의 1400억 캐논볼 1120억 롤케 1500억 스윈미 1200억 크오솔 1500억 풀메이커 1500억 ICBM 1490억 바주카 1500억 상조의 아이온 1500억 아 이런식으로 누덕 데미지로 봅시다 과연 뭐가 제일 마이너스 역시 역시 캐논볼이야 캐논볼이 진짜 레전드인거 같긴해 캐논볼이 진짜 좋아 41% 하하하하 공격해서 158,920회 하하하하 야 바주카 10만원 때렸습니다 10만회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알아봤는데 자 전투 분석에 1경 이상이 찍힐 수가 있다 오케이 오케이